인천윤 선생님이다. 뭐야? 예, 형님. 그 형님이 오시는데 대구 가면 괜찮아. 고점 하나 안 늘리나? 얘가 말해. 밤새, 밤새. 아니, 이거 밤새. 인천윤 선생님이다. 뭐야? 예, 형님. 그 형님이 오시는데 대구 가면 괜찮아. 고점 하나 안 늘리나? 얘가 말했잖아. 밤새, 밤새. 아니, 이거 밤새. 그 형님. 그 형님. 그 형님. 그 형님. 그 형님. 그 형님. basicallyTT 3X3V 나 эта 보컬이 같다. 감사합니다.